인사해라. 인사해라. 이래 손 흔들어. 꺽불하고 말라 틀어놓노. 왜?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된다. 여기 뭐 행사 자주하나? 아니. 이거 아깝다 이거. 그렇게 돈은 그만치 들여가지고 적어놓고.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 뭐 우리나라 이런데 천지다. 그냥 뭐 지어놓고 좀 못하더라도 쓰면 되는데. 그래. 완전 뭐 해놓고는 뭐 영직물에다. 한 번 딱 서포고 나면. 이런건 아깝다거든. 이 큰 데를 들어. 한다고 뭐 동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못들어가게 하고. 나 축구도 여기서 안하잖아. 우리 축구 그거. 결승전에 그거 할랑가 싶었지 봐라. 내가 너무 떠들어 사는 거. 자신도 말하게 너무 떠들어 사는 거. 저거 또 아니다 싶더라. 보진 않았지 새벽에. 새벽에 어 못 봤지. 어머나 안 봐 졌네. 어? 봐서 먹이 시킨대. 너무 떠들어 싸우면 안되나? 그게 너무 멋이라도. 그게 처음이 커지. 얼마나 떠들어. 옛날에 왜. 그. 83년도가. 올림픽. 아니 아니 그때. 왜 이거. 청소년 월드컵. 그래. 그때는. 4강 갔잖아 4강. 5번에는 올라가서 결승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떠들만 더 하지. 그래도. 어디까지 했어. 내 생각에. 저렇게 떠들어 가지고. 하나도 성공하는 거 없다 싶더라. 너무 떠들었네.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유. 그래도 그거는 뭐. 2등 해도 뭐. 대단한 거 아이가. 대단하지. 그렇지만은. 벌써 그 말이 있던데.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네. 대고 나가주고. 참. 그게 어디지. 그 말인데. 자꾸 앞세워가지고. 아니 저것들은 안 하케도. 자꾸 이제. 테레비에서 자꾸. 흔들어. 쌩 하지. 벌써 가들 이제 뭐. 군대 빼주자 소리 있던데. 이 말이 잘했는데. 가가 잘했다. 이강이가 뭐. 어. 이강이도 알거. 알지. 그 말이 떠든데. 왜 모르겠냐. 이강이를 우야로. 대단하디. 아니. 어머니. 동년배에 이강이 나와서 없을거라. 저게. 코치가 대구 사람이대. 어. 신암초. 청구중고. 경일대. 어. 그래. 그 양반이 잘 풀렸지. 코치가 내가 보니 좀. 사람 비기 안 날리고 괜찮다. 엄마 날리고 싫어하는구나. 조용한 사람 좋아해. 진중한 사람. 뭐 해보지도 안하고. 그렇게 막. 다 했는 듯이. 자어든듯이 막. 떠들고 막. 난 그런거 싫거든. 응. 결과가 좋아야 되지. 뭐. 앞에 뭐 그렇게 떠들어 보고. 뒤에 안되면. 뭐. 앞에 안 되면. 어머니 때는. 이름 끝에 자자 붙이는게 유행이지. 그때 이름이 뭐가 있노. 자자. 오기. 수기. 순이. 아. 이름 끝에. 그래. 자. 어. 자자가 제일 많았지. 그게 일본식 이름 같던데. 몰라. 우리. 그게 제일 많은 거 같던데. 요새. 저. 저. 뭐거더라. 박말랜강. 박말순강. 어머나이 될걸. 더. 더더지 싶다. 할머니가. 유튜브 하는거야. 알제.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는거야. 손녀가. 찍어주고. 할머니가 찍는건데. 할머니가. 이쪽사람은 아니신같은데. 참 재밌게 해. 그리고 또 뭐. 할머니니까 뭐. 많이 또 막. 시원하잖아. 응.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할머니 인기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 유튜브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 회사에서 이 할머니 초청했어. 너무 자기 이걸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 할머니는. 와 옛날에 뭐. 인기 스타보다 인기도 많다. 엄청나다. 근데 소질이 있는 타를 믿고.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게. 야 이거 저 저. 어머니도 하면 되는데. 옆에서 내가 지금. 내가 직장만 없으면. 그 할머니가. 아 니가. 그니까. 별거 없어. 그냥. 예를 들면. 오늘 밭에 가잖아. 그래. 그럼 따라가가지고. 밭에 일하면서. 그래 그래. 내 현실 그대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집에서 그냥. 밥 해먹는 것도. 선생님 보면 와.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게. 테레비가 먼저 한게 아니고. 유튜브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 그래. 사람들이 테레비를 안 보는 거라. 그래. 테레비를 따라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 많잖아 되게. 그래. 나는. 좋은 셀블만 내가가지고. 좋은 것도 보고. 하자는 것도 보고. 자식들 쓰이다. 키워가지고. 참. 손주들 재롱해. 내가 참. 얼마나 재미를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빠는. 그런 것도 하면. 몬하고. 이 좋은 세월에. 너무 은통치 뭐. 맨날 일만 하고 가고. 내가 아버지 있으면 우리도 잘 산다. 그 생각을 해봐도 그래. 손주들이. 엄마. 저리 와 놓으면 좋아가지고. 엎고. 엄마. 온 동료로. 아들 지에서 질질 따라다니고. 내가. 뻔하더나. 내가 전에 만날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나. 후손들이 번창하고. 번창하게 해줬어. 누나는. 참. 저쪽. 서울에 이모는. 웃었다고. 죽는다. 아. 우리 언니 욕심 많다. 야야. 집에는 사람이. 저기. 식구들이 많아야 되지. 가있어. 수고 많이 했다. 가있어. 잘 먹고잉. 고마워. 조시만 하래. 네. 가라. 그래야.